So what's good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제가 2년 반 동안 복싱을 하면서 그렇게 원하던 위닝 세트가 지금 드디어 와가지고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이제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이런 데서 새 정품을 파는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일단은 여기 맨 위에 거를 보시면은 고잉가드, 라지 사이즈로 샀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헤드기어, 티처로 샀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원 클러브, 빨간색으로 이렇게 벨크로 샀구요 오늘 체육관 가서 한번 써볼 예정인데 후기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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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기릿!